안녕하세요. 이번에 드림댄스에서 왁킹 수업을 진행하게 된 유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왁킹이라는 장르를 소개해드리자면 1970-80년대에 개인들의 클럽에서 유래된 문화이자 츄입니다. 테크닉적이기보다는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서 이성을 꼬시고 잡지나 예쁜 곳에서 보이는 포즈를 따라하며 자신의 의사를 몸짓으로 표현하는 제스처같은 동작에서 발달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기애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춤으로 자신을 가장 솔직하고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같이 왁킹의 매력으로 빠져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